안녕하세요. 영화 홈을 연출한 김종호입니다. 작년 여름 부산에서 많은 스태프들과 동고동각하며 영화를 만들었는데요. 그런 영화가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 추천되어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. 영화 홈은 가족이 되고 싶은 한 소년의 성장이 아닙니다. 꽤 다른 동생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12살의 소년이 주인공인데요. 누구나 있는 가족, 하지만 가족이 없는 소년,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소년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같이 울고 웃으며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. 이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만나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